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내분 상태에 친명계하고 비명계 사이에 그래도 비명계는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강한 도덕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그리고 또 이재명 씨의 검찰 공소장 같은 걸 보면 이거는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명계에 좀 많을 거고 친명계 사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반란표 쏟아진 이재명 체포 안에 몇 개의 기사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김남국 안산행가 어디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 비명계 방탄을 조직한 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이제 다툼을 기자분이 이제 기사화를 한 것 같은데 이 김남국은 아주 젊죠 올해 한 52살 정도 됐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란표가 31표나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 비명계 너희들이 은밀하게 작업을 했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 단점이라는 것은 세상에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의 대소사든 아니면 나라이든 간에 모두 다 상대방의 덤특이를 씌우는 거죠. 그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입니다. 뭐 인간으로서 참 용인하기가 힘든 지금 러시아 이런 푸틴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서방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이나 기사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본질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좌익이나 한국 좌익이나 러시아 좌익이나 남미 좌익이나 공통된 특징이란 것은 나는 책임질 일이 없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이게 막 공통점인 겁니다. 두뇌 회로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딸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개딸들도 그냥 반동분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보니까 너 수박이지. 겉은 민주당이 원했지만 아는 보수지. 개딸들은 문재인까지 넣은 수배 포스트를 돌리고 있다. 이재명은 첫째 무엇을 무결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비이재명 이탈표 색출 움직임에 국힘당은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반란표 31표가 나온 것을 스스로 자성하고 승차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다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박홍근 씨는 분절은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고 표결 책임 따질 때 아니야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정 운영하기도 바쁜데 무슨 민주당이 무슨 분열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도 다 뭡니까 바깥에 가상의 적을 설정해 가지고 내부에 그런 화합을 도모하자는 거죠. 진중근 씨가 여러 가지 그런 진중근 씨의 입장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비난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발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중근 씨죠. 물론 사안에 대해서 저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뭐 정확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명은 사실상 가결된 거다. 방탄 좁기를 다 뚫려가 살의 총알이 닿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에게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진단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근 교수는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입니다. 방탄 조끼를 입었는데 방탄 조끼를 다 뚫고 총알이 살 끝에 닿은 상태입니다.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 어느 조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가 자유토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침묵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집단이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뭡니까 1년 2년 3년 동안 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집단인 겁니다. 진중근 씨하겸이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찬성했는지 반됐는지 취조를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북한 정당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견 다른 의견이 일치에 피력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당에서 정치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처럼 좀 사고가 자유로운 사람들은 애시당초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자기가 맹백하게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걸 찬성을 해야 되니까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기피한 데 대해서 정상적인 것 아니냐 말을 잘못했다가 극성선 홍의병들이 다 몰려들어 집단 행패를 뿌리는데 감히 말을 할 수 없고 팬덤에게 완전히 땅이 먹혀버려서 얘기를 못 꺼낸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간이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면 이렇다 반대하면 이렇다 나는 기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지 않느냐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면 도덕이 작동되는 사람이고 윤리가 작동되는 사람이고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이면 벌써 물러났죠.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작동됐으면 뭐죠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출마를 안 했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 한 명 때문에 당 전체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역사뿐만이오 근래 역사를 보더라도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그냥 끌어뜨리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를 전쟁의 파국으로 뭘 위해 가지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나라가 아니고 정당을 그냥 그렇게 끌어가 보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민주당이란 공당을 이렇게 뭐죠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간 누구든지 간에 권력만 잡으면 마음대로 시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뭘 도입했습니까 연방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한 50개 이상으로 좀 잘라버렸으니까 각자가 다 국가니까 미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착하게 뭐죠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은 인간 본성을 괴뚫었던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너나 할 거 없이 권력만 지고 되면 그냥 자기 쪼대로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든 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86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어쨌든 선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선거가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족쇄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자 도구인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검찰 공소장에 여러분들 적시된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한 것만 해도 최소 5년에서 어떤 건 10년짜리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당을 갖다가 왜 자기 방단복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없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양심 있고 양식 있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절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판까지 가는 거죠 파구까지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이 더 주목해야 되지만 권력을 진 보편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선거라는 것을 잃게 되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노예처럼 지금은 민주당이란 당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걱정했으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여러분들 권력을 쪼개가지고 연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50개 여러분들 나라로 그냥 재편을 시켜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것은 권력구조가 소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이 쥐게 되면 그건 뭐 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민주당의 내분 사태를 보면서 지금 진중근 교수 이야기대로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고 딸들이 뭐라고 하고 민주당의 친명계가 뭐라고 주다든지 간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범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란 것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본인도 알 거라고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을 놓치는 순간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는 거죠 참 이기적인 거죠 인간이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 저는 인간을 별로 잘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신의 사칭 그래기 때문에 팬덤 현상 개딸들처럼 뭐죠 특정 인간을 좋아해가고 울려다니고 몰려다니고 이런 것은 저는 아예 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